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우서 2장 15절 말씀 디모데우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구역공과 기초메시지 16과 증인 전도자의 삶 62가지 62가지는 다 할 수 없고요. 또 이게 워낙 내용이 많고 이야기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2가지 중에 한 3가지 정도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삶의 근본 21가지 우리 삶의 근본 21가지 어떤 면에서는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 이게 참된 행복인데요. 이 부분 참된 축복 이 부분하고 그리고 삶의 근본이라면 삶의 뿌리 이 뿌리 이 부분은 제가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 뿌리 이게 변화 그리고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예배와 기도의 원리 어떤 면에서는 예배와 기도의 원리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성령의 인도 받는 배려와 소통 아홉 가지 성령의 인도 받는 아홉 가지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좀 생각되어지는 부분만 이렇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 집중하냐면 항상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는데 치유입니다. 치유 그게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하함은 우리의 제약을 인하미라 그렇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제약을 사함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함을 벗도다. 우리의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제값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으로부터 해결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가 갇혔던 부분에서 노임을 눌린 곳에서 자유를 포로된 곳에서 자육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으로부터 해방받는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반드시 치유와 여러분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도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이는 쉽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깊이와 어떤 경지의 오류지만 우리 기독교는 사실 믿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는 것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두 번째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치유라는 말은 우리의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되겠지만 회복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 자체가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 고린도구서 5장 10초째로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이 회복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주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이 속에 있습니다 더 나가서는 우리가 회복이란 말은 요하모 1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회복이 되어집니다 더 나가서는 우리가 이 그리스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면 굉장한 힘을 얻게 되어있습니다 힘을 요하모 1장 10절 17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그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창세기 3장으로부터 기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들어갈 때 선언해 보면 전도자의 그리스에 있는데 그리스에 집중하고 그리고 전도자의 세 번째 이 그릇 그릇이 뭐냐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남을 이해하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여유 있는 사람이다 여유 또 남을 섬기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다 이해한다는 말은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 힘이죠 배려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을 중요하게 섬기는 사람은 섬긴다는 말은 장점을 보는 사람은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전도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전도자의 62가지 중에 삶의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21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작인 것이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결국은 갈보리산 그리고 감남산 그리고 마가드락방 이 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세 20절 강단 말씀 중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게 중요하죠 저는 성경부절 중에 이거 다음으로 정하는 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거든요 반석 위에 세우게 되어지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축복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은 결국 요하모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 얘기했고 또 우리 남자 안수십사님에게 팀사 가면서 얘기한 게 뭔가 하면 다른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우리는 사실은 그리스 속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놓고 그렇죠? 끝내놓고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완성해놓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처음부터 부르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그리스 속에서 완전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했고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게 찾아 누리는 것이 내지는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다른 종교는 새로운 어떤 중요한 사상이든 새로운 어떤 진리든 발전하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 예를 들어서 호무, 허상, 무화, 무상 이런 것들이 부처님이 얘기했을 때하고 또 달라요 옛날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이란 말은 인생이 돌고 도는 데 아무거나 절대 진리인 어떤 행복이라기보다는 무상하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지금 불교에서는 그 무상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 허무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화 같은 경우도 나라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염세주의에 빠질 수 있고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데 지금의 불교는 이 무화라는 말은 우리 갈라데이 2장 20절처럼 어떤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없어버려도 된다라는 개념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떤가 진리에 대해서 자꾸 발전하고 변하는 부분들이 미완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요한복 14년 6절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 주신 제사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들을 해방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싸우게 되어지면 이미 사단의 권세는 끝났다 이거는 절대 진리거든요 절대 진리 이것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뭔가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근본 문제 21가지 중에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드락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정도가 다르잖아요 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그리고 6.25세에 대한 깊이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라고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홍수라든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풍랑이라든가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에 잊지 못하느라 천국 열쇠를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이 정도와 깊이에 따라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를 이해하는 것에 따라서 다가오는 문제를 이길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의 깊이가 그래서 요즘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20년 전에 우리에게 왔을 때 그리스를 알았던 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깊이라든가 어떤 진리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잖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갈보리 사람의 이 그리스도를 체험이 중요합니다 체험이 체험이란 말은 요한일세 말하는 것처럼 보고 느끼고 깨닫는 걸 말합니다 신비주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갈보리 사람의 다 끝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 주에 보면 갈릴리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걸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느냐 내 어른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회복의 은혜를 여러분 지금 지역 식구들이 어떤 문제가 없어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3년 동안 살결해가지고 이 그리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쳤는데 다 포기하고 전도와 선교와 제자의 응답을 팽개치고 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 속에는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는 거거든요 다시 회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전도제 3.62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갈보리산의 이 십자가만 정말로 이 정도와 깊이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차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를 당단해가지고 밑에 깊이 팔수록 흔들리지 않잖아요 깊이 기둥을 세우면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되는 거거든요 전에 십몇 년 전인가요? 불교에서 또 이렇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된 게 있었는데 십몇 년 전일 거예요 20년 전인가요? 십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서울대 불교 동아리에서 서울대생들이 10명인가 한 해는 아니지만 2, 3년 사이로 10명이 쉽게 얘기하면 스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두가 됐는데 그 10년 전에게 20년 전에 했던 스님들이 지금 많이 불교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간증을 들었는데 뭐냐면 자기가 대학원에 나와서 서울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어떤 이렇게 영적인 문제 같아요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뭔가 죽음이 딱 맞다려들었는데 그때 자기가 공부했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이나 이념이나 그 지식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죽음의 문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되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 내게는 지금 갖고 있는 학문으로서는 이 죽음의 유기를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깨달으면서 불교로 입문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삶의 근본 문제 근본 세 가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체험이 확실하고 정도와 깊이가 분명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답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절망이 오니까요 저도 흔들리더라니까 영생의 길도 안 보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겠다는 것도 안 보이고 그리스도도 안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근본 문제 중에서도 근본 과정에서 21가지 중에서도 이 갈보리산의 언약이 중요합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저주를 처음부터 끝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처음부터 너 고행을 많이 하고 오면 끝낸 것을 알게 할 거다 아니에요 처음부터 부른 거예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끝을 내시고 완성을 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것을 누리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감남산의 체험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의 체험과 감남산의 체험과 우리의 발견이 중요합니다 발견이 감남산이 뭡니까 4대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승천 직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집중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집중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안수집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식당하시는 분인데 요즘 다른 책들을 쭉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고 그 책이 시중에 나온 게 별로 아니라면서 얼마나 그 부분에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본인이 책을 좀 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큼 집중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코로나는 우리가 이 감남산의 체험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더 나아가서는 4등의 1장 8절이잖아요 증인되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보금에 증인되도록 이 증인 이것을 체험하도록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남산 체험은 우리가 그렇게 삶이 안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합니다 보금에 뭐하기 위해서 증인되는 겁니다 보금을 전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삶의 방향은 목적은 분명해요 제가 어느 가끔 이렇게 지혜 보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좀 깊이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말씀을 못하겠고 증인이거든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중에 어느 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허비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장로님들이든 안수집사님들이든 집사님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저는 아는 게 없거든요 들은 게 없어요 공부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신학 외에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보면 한 직장에서 아니면 한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서 명태하시고 그거 좋거든요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의 전생을 봤을 때 그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았냐 이것은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냐가 아니라 중요한 우리의 생각이 사상이거든요 그거 아니면 사실은 구원을 받고 천국은 가지만 사도행전적인 삶은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아니라는 거죠 증인의 삶이 그럼 아내 되시는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관접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기도를 안 했는데요 저희 집사님들 산 지가 벌써 한 27년 됐나요? 5년 전까지는 한 20몇 년은 항상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항상 기도했어요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얘기 이금이 사모가 복음 때문에 만났는데 그것도 더군다나 사모인데 지금까지는 아이들 키우냐고 네 명의 아이들 키우냐고 또 아이들 지금 많이 컸지만 청년이 되고 직장 다니고 있지만 이 아이들 어렸을 때 학원밀부터 전체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일 다니고 뭐 다니고 많이 다녔어요 이런 일을 심지어 하여간 여러분 정석이 아니라 일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자기 전에 항상 사모고 목사 사모고 더군다나 사모고 복음 때문에 만났는데 그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고 목회를 하든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애 키우냐고 살았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굉장한 배경이 되어줬고 그러면서 제가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이금이 사모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전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연약한 절을 돕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해달라고 요즘은 안 하는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이 감남산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 감남산의 체험이 여러분 저는 코로나도 그렇고 작년을 통해가지고 이 감남산의 체험이란 말이 뭐냐면 미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무리 복음 가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이게 없으면요 전도서의 예약이 나옵니다 전도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지옥에 나는 그래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 계속 감당하시라니까 구역청 권찰 다 하나님 왜 하나입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나중에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애들이 실적하고 장가가고 애 낳고 애들이 승진하고 데려오고 애 손자 키우고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갈별산의 언약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남산 2, 3, 7 나라 교회는 영적 플랫폼이고 2, 3, 7 플랫폼이다 이 세계보고마 집간접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행복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라니까 미션이잖아요 바울은 이것 때문에 생명을 조금 더 기한 것을 여기지 않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가장 무선순이 돼야 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2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입니다 이거에 따라 방법이 나오고 이거에 따라 힘이 나오는 거지 이거 빼놓고선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감남산의 언약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갈보리산이 체험하라는 거예요 전사님이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지역계에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님 져서 책 가지고 염려 져서 가지고 찾아가서 이렇게 팀사역도 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요새가 얘기하셔요 내가 육신적으로 아픈 거냐 다 복합적인 거라 이때 여러분 영적 리듬을 가지고 살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것 살아나면 육신적인 것도 살아나고 운동도 하면서 미세지 준비하면 기회라는 거잖아요 기회 오히려 메시지 주요 메시지 중에 오히려 불신자들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가 보금전화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잖아요 저도 기억에 코로나 때 한참 막 유용할 때 우리 권사님 통해서 한 두 분 영접을 시켰는데요 다락방 하나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다락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은 4등 1장 14절이에요 이거 4등 1장 8절로 꼭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기도에 힘쓰리라 그때 우리에게 4등 2장 1절 47절 5가지 뭐 되냐 안 되는 건 아시느냐 5가지 그냥 말씀성치와 성령의 역사와 현장의 변화와 전도의 문과 제자의 문인들이 뭔가 조금씩 되어지는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깊이 자 두 번째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금요철화 메시지 듣다가 크게 번성하는 길은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말씀에 각인하는 거 이렇게 메시지 듣다가 이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거 이제 금요철화 듣다가 이게 좀 생긴 게 뭐냐면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사단은 결국 길가밭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란 말은 여러분 말씀 말씀 그러는데 성경 66권이 하나는 다 말씀이에요 그죠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사랑해라 노력해라 너 왜 그러느냐 적극적으로 해라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강단의 말씀 중에 말씀의 핵은 말씀의 흐름은 언약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들이 하는 언약의 관점으로 그 말씀의 핵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금선구리 그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말씀을 한 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 출입기 3장 18절 그리스의 피가 너의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상을 받도록 죄의를 용서해 주셨다 이사회 7장 14절 말씀처럼 그분이 인만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너를 빼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너 속에 함께 계신다 인만으로 심지어의 말씀처럼 그리스다 이게 사실은 말씀 아닙니까 그 중에 제가 요즘 늘 다가오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을 때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것이 늘 다가오거든요 이 말씀 딱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동화선은 누에미아 8장 10절 말씀처럼 요하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게 말씀이에요 66권을 다 어떻게 우리가 외웁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신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기하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어디에 분양이 당첨됐습니다 당첨됐다 합격했다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아 됐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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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즐거운 거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고 그게 어떻고 자세한 설명 몰라도 합격했습니다 당첨됐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쁨의 희열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여러 해 중에서도 그 핵심 보금 언약의 선고를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못 들까 봐 더 나아가서는 이 돌밭이잖아요 돌밭 어느 정도 돌밭이냐 우리가 잠시 기쁨을 누리는데요 잠시 기쁨을 누리는데 잠시 기쁨을 누리는데 환란이나 박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금을 깊이 뿌리 내리는 것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단이 와도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나는 에베스 육장 말하는 것처럼 보금 안에서 진리를 가진 자다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돌밭뿐만 아니라 가시밭 돌밭이란 말은 이 박해가 오면 문제가 오잖아요 문제가 오면 넘어지지 말아야 되죠 정면으로 붙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을 가지고 근데 가시밭은 기운이 막혀가지고요 뭐가 다니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세상으로부터 빠는다는 거죠 근데 이 사단으로 준 이 사단 돌밭 가시밭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가 우리는 옥토밭이기 때문에 보금으로 깊이 뿌린다 24시 하게 되어지면 어느 날 어느 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한때 영적으로 이렇게 막 힘들 때는 아주 오래전에 그런 하수인을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보금 없는 사람도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내면의 깊은 내면에는 문제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보면 그냥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나름대로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24시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마음이 늘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오히려 그거 없이 또 사는 사람도 그냥 그냥 의식주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먹고 살고 사는데 나는 그래도 주님을 산다고 그러고 보금을 누리려고 한번 물음치고 24시 하고 메시지 듣는데도 이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그런 적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게 어느 날 이 말씀에 뿌리 내리는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이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삶 속에서 또 영혼 속에 뿌리 내렸던 그 문제들이 사실은 과정 속에서 치유되어져 가고 있는 시간표였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주는 축복을 자꾸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결국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단은 결국 이 보금의 메시지 핵을 못 잡게 합니다 길가밭 더 나아가서는 받았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정도 깊이 있게 하면 여러분 이 돌밭 가시밭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금안만 조금 작고 깊이 있게 들어가면 박해가 와도 문제가 와도 핍박이 와도 넘어지지 않는 깊이뿌리 되게 되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가시밭 문제 세상에 여러분 저는요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축복 중에 축복 그 다음에 응답 중에 응답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 응답 중에 응답은 임만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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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서도 그 임만웨일이 뭡니까 평안 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망의 음체험 골쟁을 다닐지라도 내가 원수의 목적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만웨일이 있으면 평안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축복이예요 최고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가진 자라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요즘 가을 날이잖아요 그렇죠? 좋죠? 여러분 이 가을 날 어딘가 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차 한 잔 마시고 싶고 좋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을 날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날씨가 햇빛이 안 뜨면 이상하게 인생이 절망이 막 오는 것 같고 두렵고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 흑암이 잡히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자는 그리스도 자체로 갈보리, 감남산, 마가드라빵 그 자체로 그 자체로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어진 축복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걸 덤으로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하나님 이런 응답도 주시고 자네에게, 남편에게 우리가 또 좋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러 가지 또 자녀가 취직도 하게 되어지고 결혼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부분에서 오는 그런 행복도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설령 그것이 아닐지라도 지금 당장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감남산, 갈보리산, 마가드라빵과 기도 속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거 최악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 홀로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만약에 복음의 체험이 있다면 그것이 되어지면 나중에 여러분 많은 축복 줘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변질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최악과 홀로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이 정도라는 것 깊이라는 것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드라빵의 체험이 반드시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표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갖다주는 문제와 이 돌밭, 가시밭 여기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이 옥토밭이란 말은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30배, 60배, 100배를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인 침체로부터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되는데 남자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중심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예배와 기도의 원리인데 제가 이걸 왜 택했냐면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기도가 실제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참된 행복인데 기도의 원리 다섯 가지 중에 여러분 잘한 것처럼 감사 왜 감사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영적인 축복이 다야 어제 우리 지역의 집사님 한 40대 된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아버님이 기준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동생이 36인가요? 기준교회 신앙생을 했는데 결혼하고 이제 내가 알게 된 자녀가 둘인가 아주 어린 자녀가 암으로 소천했다고 메시지도 보내주기도 하고 여동생이 암으로 투병할 때 우리 강남 메시지도 듣고 담임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계속 힘을 얻고 그러다가 소천했다면서 문자 한 거 보니까 그리스 이름 부르고 보금성구 외치고 그러다 소천했다고 왔더라고 해서 마음이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로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과 이 시간이라는 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간 날 때마다 24시의 축복 속에 자꾸 들어가야 돼요 24시의 축복 속에 괜찮아요 넘어져도 체질이 바꾸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처를 뭐로 벗겨나 하나님 함께하니까 감사로 바뀌어서 바뀌어서 이거는 시간표가 되면 바뀌어요 근본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리고 말씀이 흐름 놓치지 말아라 말씀이 흐름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오전에 다 메시지 듣거든요 말씀이 흐름 놓치지 말아라 목상 암성 녹취 목상하고 저는 아침에 딱 뜨면 아침에 이렇게 목상할 때 주일 강단 그 다음에 금요철화 강단 그리고 본부 1부 2부 본부는 자꾸 가끔 생각 날다가 있는데 보면서 1부 2부 이렇게 목상을 할 때가 있거든요 목상을 하거든요 이렇게 목상하고 본부 1부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면 그 뭡니까 성소 성막 중심으로 그 부분에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목상하게 되어주고 성막 성소 성막 중심으로 한 말은 결국 그리스도 중심 아니겠습니까 예배 중심 예배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은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기회 되면 집중 훈련 같은 건 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시스템으로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뭐가 된다고요 집중 이 집중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드리는 집중과 기도하는 집중을 하면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 나의 영적 시스템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꾸 해보시라니까 안되대로 해보시라고 현장에서 누리는 답과 나의 영적인 시간표 그렇게 되어지면요 미래 다시 말하면 치유라는 말은 이 집중이란 말은 하나님 주신 이 보금에 대한 확신들이 생깁니다 확신이 그리고 치유란 말은 결국 지금 내 생각과 앞으로 되어질 일과 오늘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미래는 말씀과 삶의 인식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나 현장과 원리스가 되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기대의 원리 각 기도를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 속에 이제 얼마만큼 이 응답을 누리냐가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 우리에게 62가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근본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갈천당 다시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 당연히 나오죠 천명 소명 사명이 나오겠죠 당연필원 절대성 나오겠죠 그리고 일심 전심 취성 나오겠죠 오직 윌일성 재창조 24 25 영원 각인뿌리 체질 이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분 중에 저는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면서 실제 우리 삶에서는 성령의 인도는 이게 중요합니다 정보 다시 말하면 넓이 높이 깊이 깊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넓이 깊이 높이가 중요하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정보라는 부분은 정치 같은 경우도 저 혼자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합리적인 것을 가져야 되니까 그리고 인간관계는 인간관계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요 지역에서 잘 모르는 분들이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는 내가 알았으니까 이 내용을 전사명에게 연락을 해라 전사명에게 연락을 해서 나에게 다시 전화 오도록 해라 그것이 이다 이렇게 항상 가르쳐줍니다 전사님 모르는 상태에서 저 혼자 저 혼자 막 대교구장이라고 막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있는 데서 지역 성도들이 있는 데서 전사님에 대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막 상식에 거건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막 아시잖아요 상하, 좌우, 옆 상하, 좌우, 옆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표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시간표 우리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어떤 면에서 성령 인도 받는 부분에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정보 상하, 깊이, 넓이, 높이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상하, 좌우 구려해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시간표도 또 중요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걸 결정할 때는 윗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결정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역이 코로나 1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사역을 더 힘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 전도제 3 중에 올바르게 이 성경 9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배를 하면서 부끄럴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삶의 근본인 복음의 깊이와 높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지역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답이 나온다니까요 답이 나와요 저는 요즘 하나님 주신 나의 미션이 분명하거든요 답이 나옵니다 그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의 성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강서 이대교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역자 조장 또 일꾼들이 전도자의 삶 62가지 중에 특별히 가장 중요한 21가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나 연약을 굳게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고 또 응답으로 맞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가 되어주는 감사와 말씀과 집중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특별히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우리에게 깊이 뿌리내지 못하도록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나며 그 하나님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데 거기에 빼앗겨지지 않도록 돌밭 가시밭 우리에게 염려 불신함과 그리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옥토밭이 되어져서 복음에 깊이 뿌리내면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쓰레기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시며 2020년 후반기 사역과 2021년에 새로운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